삶에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전88입니다. 오늘은 2022년 원래부터 바뀌는 농지법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바뀌려고 했다가 바뀌지 않는 농지관련법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그런 법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기재상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그러니까 의무기재상이 넓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 증명서류를 제출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증명서류 이런 게 없었는데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그래서 주말체험영농을 하시는 분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거를 뭐 예전에는 그냥 구두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세 명에서 공동으로 땅을 샀는데 그 어느 부분에 누가 어느 부분에 농사를 짓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사항 그리고 무엇을 심을지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한필지의 농지 공유 취득 제한 그러니까 최대 7인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그러니까 필지가 한필지인데 농지를 공동에서 취득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필지 하나에 10명, 20명 그렇게 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대 만화받자 7명까지 한필지에 농사를 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농지를 공동 소유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그래서 법인이 또 장난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법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및 투기 우려지역 농지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기 우려지역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농지위원회 심의를 해서 이쪽지역은 투기지역이고 이쪽지역은 투기지역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을 심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 농지임대차 신고제 시행. 그러니까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같은 경우에 개인간에 서로 임대차 서류만 작성해가지고 1년에 세를 얼마 주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고제로 시행한다. 좀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3.29 대책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세번째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시행. 네번째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 과징금 부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 바뀔 뻔했다가 취소된 그런 법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기보유세율 인상. 그 단기보유세율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 단기보유라는 것은 1년 미만 보유했다가 팔 경우 2년 미만 보유했다 팔 경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1년 미만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세를 50%에서 70%까지 올린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2년 미만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땅은 세율이 40%였는데 60%까지 올린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땅을 사서 1억에 사서 양도차익이 뭐 5천만원이었다. 이렇게 되면 그 반틈 그러니까 5천만원 2천5백만원만 세금을 내면 됐는데 원래부터는 5천235, 3천5백만원을 세금으로 내린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런데 뭐 취소됐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 그대로 50%를 내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년 미만 보유했다면 40%만 내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두 번째 비사업용 토지 추가 과세 10%에서 20% 인상 비사업용 토지 뭐 사업용 토지로 구분하죠. 그죠? 사업용 토지란 농지를 구입했다면 농사를 지으면 사업용 농사를 짓지 않으면 비사업용이 되겠고요. 대지를 샀을 때 집이 있으면 사업용 집이 없는 땅은 비사업용 이렇게 했죠. 2년 이상 된 땅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보다 10%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 20% 더 내야 된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뭐 취소됐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사업용에 비해서 작년까지는 사업용 토지보다 10%를 더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그런데 올해는 20% 더 내기로 했다가 이거 취소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사업용 토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 이게 아주 크죠. 그죠? 비사업용 토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사업용 토지는 상관없습니다. 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 3년 이상 되면 1년에 2%씩 그 특별공제를 해주거든요. 15년까지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없어진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소됐으니까 비사업용 토지도 15년 이상 보유하면 30%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농지에 관련해서 바뀌는 법규와 바뀌려 했다가 바뀌지 않는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도전팔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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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